자, 우리는 지금 마운틴, 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운틴 이웨스, 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알았습니까? 산은 높은 것입니다. 산은 큰 것입니다. 산은 많은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런 뜻이 있고요. 커다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이게 다 비슷한 물입니다, 여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한도 한 40여 개, 한 30, 40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마운틴 이웨스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많다, 크다, 높다, 엄청나다, 이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여서 보시면 알파엔이 있습니다. 알파엔이라는 것은 산은 이런 뜻입니다. 비히머스, 엄청난, 높은, 이런 뜻입니다. 브람 딩거니, 브람거 딩거 나 지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걸리버스 트래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온 커다란, 이런 뜻입니다. 자, 버논스 큐, 이 단어 역시 엄청나게 큰,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콜로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콜로서의 음처럼,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이클로피언, 높은,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자, 넌팅, 엄청난,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펀타인, 동물 가운데, 코끼리가 크지 않습니까? 몸집에 육중한, 어마어마한, 이런 뜻이 엘리펀타인입니다. 이 너마스, 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보통을 뛰어넘는,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거겐티완, 거인이 엄청난, 자이언트, 거인, 엄청난, 자이겐테스큐,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커다란 몸집이 큰, 자이겐닉, 그레이트, 자, 허큘리안, 이 단어는 특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허큘리안,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뜻입니다. 히로이, 영웅의, 하이 높은, 할란드, 고지대의, 휴주, 엄청난, 이것은 우리는 지금 마운티니어스라고 하는 단어에요. 마운티니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높다, 크다, 엄청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이때 하이 랜드라고 하는 것은 고지대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고지대의 일하는 형용사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휴주, 엄청난, 헐킹,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거대한, immense, 엄청난, 전버,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전버 제트기도 되고요, 전버 헴버거도 있습니다. 보통 거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멘머스, 멘머스, 엄청난, 커다란, 매시브, 양이 많은, 커다란, 이런 뜻입니다. 매스, 매스 커뮤니케이션한테 매스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메스터 따닉, 엄청난, 동물이 엄청나게 큰, 마이티, 힘이 엄청나게 센, 자, 만스터, 괴물의, 만스트로스, 형용사형입니다. 마뉴먼털, 마뉴먼털, 엄청나게 큰, 이런 뜻이죠. 판도러스, 무게가 엄청나게 나갈 것 같은, 프로디저스, 이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바이타니, 엄청나게 큰, 러키, 커다란 바이와 같은, 쏘어링, 하늘 치섭이 올라가는 엄청나게 높은, 스티브, 높은, 이런 뜻입니다. 스패더스, 엄청난, 자, 타이타닉, 타이탄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자, 20세기 초에, 자, 유럽과 미국을 넘나들던, 그런 대형 여객선이 있었죠. 타이타닉, 뜻은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타이타닉, 타이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괴물이란 뜻입니다. 타워링, 타워가 뭡니까? 높은 탑입니다. 타워링, 높은 탑이 치솟는 것처럼 엄청난, 이런 뜻입니다. 트리멘더스, 엄청난, 어브랜드, 높은 산처럼 높은, 베스트, 엄청난의 뜻입니다. 월노핑, 엄청난, 대단한 워핑. 이 엄청난, 높은, 커다란, 이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이때 A라는 것은 엔터념에서 상대말, 반대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디미니티브, 디미니우티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I-N이라는 건 미니스커트 할 때 미니, 작다는 것입니다. 디미니티브, 작은, 인시그니피컨트,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리를. 자, 양이 적은, 마이뉴, 쪼만한, 이런 뜻입니다. 페리, 작은, 퓨니, 아주 사소한, 양이 작은, 이런 뜻입니다. 스몰, 수가, 뭐가 작은, 이런 뜻이죠. 타이니, 작은, 트리비얼, 아주 미세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운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데 쓰이는 비슷한 말과 반대말은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입시를 공부할 때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예를 들어보면, 엘리펀타인이나 던팅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또 콜러설, 이런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은, enormous, 이런 단어들, 엄청나다는 뜻으로서, 뭐, 토플, 토익, 특별히 미국의 SAT나 SSAT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또,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걸 읽을 때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산과 관련된 단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운트, 뱅크입니다. 마운트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 뱅크라고 하는 것은, 벤치라는 뜻입니다. 벤치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대적인 의미의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운트, 뱅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해놨습니다마는, 마운트, 뱅치, 투비 씬 바일 크라우드. 그래서 군중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벤치에 올라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선전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일라,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셜라톤, 사기꾼이라는 단어로서, 영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가, 셜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칫, 사기치는 놈, 이런 뜻입니다. 치터, 사기꾼입니다. 자, 크레니얼라지스트, 크레니얼라지스트, 사람의 골상, 골상을 보고, 그 얘기를 해주는, 골상 감정과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디씨이버, 속이는 놈, 이런 뜻입니다. 페이크, 가짜, 물건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페이크, 여러분, BTS라고 하는 그 밴드의 페이클러브라는 것 있죠? 페이클러브. 페이크가 사기입니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페이크가 가짜를 말하는 놈,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크, 페이크. 이것은 페이클러브를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의지 않아도 알겠죠? 사실 이 치트 같은 것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남의 시험지를 보고 뺏기거나, 그런 행위를 치트라고 합니다. 치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 자, 프라즈, 사기꾼입니다. 헉서, 저는 이 단어를 헉세 무민한다. 헉서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놈이란 뜻입니다. 헌버그입니다. 헌버그. 햄버그를 가지고, 또는 버그, 여러분 버그라는 게 뭡니까? 버깅이 생겼다 할 때, 벌레라는 뜻입니다. 헌버그라고 하는 것은, 그 벌레를 가지고 햄버그라고 사기치는 놈입니다. 헌버그입니다. 임포스터입니다.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임포스터, 2알 붙여도 되고, 5알 붙여도 됩니다. Fawn이 사기꾼입니다. 프레놀라지스트, 프레놀라지스트, 이것도 역시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프레놀라지, 이 프레놀라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의 얼굴 같은 걸 보고, 점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앞에 표현이, 크레니얼라지스트 하면 사람의 골, 대가리 뼈 부분, 이걸 보고 말한다면, 전체적인 사람의 골상을 보는 것을, 프레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놀라지스트라고 하면, 이게 사기꾼입니다. 프리텐더, 사기치는 사람, 프리텐더가 뜻이 뭡니까? 뭐뭐 임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퀵, 퀵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퀵셀버,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링어, 벨을 딱 울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당이나, 또는 미사자, 저기, 천주교에서, 막 종을 울립니다. 종을 울린다고 그래서, 뭐 꼭, 무슨 실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과 관련해서, 무슨 사기치는 놈,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쉼입니다. 쉼, 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쉼, 부끄러운 짓을 하는 놈, 사기꾼입니다. 슬레이크, 사기꾼입니다. 트릭스터, 스타가 들어갔습니다. 트릭이라는 건 뭡니까?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속임수를 말하는 놈에서, 트릭스터, 스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SCL이 붙어가지고, 갱스타,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전미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마운트뱅크, 사실, 영어로 웬만큼 아는 사람도, 마운트뱅크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운틴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운틴이라는 건 뭡니까? 산입니다. 산은 높습니다. 산에는 풀들이, 나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또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M-O-U-N-T라는 단어와 관련된,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운틴, 뱅크하게 되면, 시장에서,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떠드는 놈,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옛날에 우리가 약장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장수한다든지,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이러한 뜻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마운틴 뱅크에서요, 산에다가 은행을 차리고, 산에다가, 산에 뭐 사람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은행에 가려면. 그래서 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표현은,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떠드는 사람, 약을 파는 사람,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마운틴 뱅크라고 하는 것이, 사기꾼이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은 높습니다. 산은 영어 단어로서, 표현, 저기에 마운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운트 하게 되면, 산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째 표현에, security operation, mounted by the army, 하면, 외우지 마시고, 그대로 직역을 해보시면, by the army가 뭡니까? 육군에 의해서, 올려져지고 있는, 만들어져지고 있는, 안전, 어떤 안전을 위한, 어떤 작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육군이 시행하고 있는, 안전 작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전 같은 걸 시행하다, 어떤 장비 같은 걸 어찌다 올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으로서는, 이 괄호 속에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several hours, 여러 시간 동안, tension mounted, 외우지 마시고, 여러 시간 동안, 긴장이, 산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차차차차차 긴장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운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높아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런 표현에서, 이런 표현에서, for several hours, tensions mounted, 이렇게 할 때, 긴장이 높아졌다,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서, 높아지다, 긴장이라는 게, 4에서 5가 되고, 5에서 10이 되는 거, arise 올라서다, ascend 올라서다, 계단을 올라가다, aspire, build, climb,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escalate, 더 높아지다, grow, 높아지다라는 뜻입니다. increase, 증가하다, intensify, 강화되다, lift, 높아지다, multiply, 복수가 된다, rise 올라가다, so, 하늘 높이 치솟다, swell, 부풀어지다, thrust, 밖으로 툭 삐져나오다, rise,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줄어들다는 표현은, contract입니다. 축소하다, decline, 감소하다, decrease, 수가 줄어들다, descend, 아래로 내려가다, diminish, 이런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줄어들다, deep, 이것도 줄어들답니다. drop, 밑으로 뚝 떨어지다, fall, 낙하하다, fall off, lessen, 감소하다는 뜻입니다. low, 낮아지다, plunge, 밑으로 툭, 낙하다,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reduce, 감소하답니다. 외인, 저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인, 외나라 사람, 일본 사람을 외인이라고 그러죠. 외인은 말입니다. 줄어들다, 이런 뜻입니다. 몸무게가 줄어들고, 같은 똥패끼리, 같은 종족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키도 줄어들고,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연상에서 암기했더니, 한 1초만에 애우고, 평생 동안 몇십 년을 갖다가, 잊지 않고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외인, 감소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The Uncollected Garbage, Uncollected 하니까 뭡니까? Garbage를 꾸며줬습니다. 자, 수거되지 아니한 쓰레기가, Mounts in the streets, 길에서 쌓여있다, 이제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Mounts,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영어수에 등장합니다. 쌓여있다, 쌓여있다가 accumulate입니다. 쌓여있다, A Mass,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자, Build Up, Collect, 쌓여있답니다. 이것이, 자동사가 되면, Cumulate, 이렇게 모습이, 크게 되어있다. Gether, 모여있다. Increase 증가한다. Pile Up, 둥그렇게 쌓여있다. 얼마나, 이런 아주 간편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Uncollected Garbage, Mounts in the streets, 수거되지 아니한 Garbage, Garbage, Garbage는 쓰레기입니다. Garbage 탱크하면 쓰레기통이라는 뜻입니다. Garbage입니다. 수거되지 아니한 쓰레기가, Mounts in the street, 길에 산을 이루고 있다. 산을 이룬다. 여러분, Mount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동사가 되게 되면, 산동을 이루다, 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 쌓여있다, 이런 뜻이고요. 동사가 되면 뭡니까? 어디에 장착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산입니다. 산, 이 Mountain이라고 하는, 앞에, 그 어근이 되는 게 Mount입니다. Mount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쌓여있다, 산을 이룬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어디 올라갔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Mount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보시겠습니다. He was Mount in the stairs, to the tower, 외우지 마시고, 그는, Mount in the stairs, 스테어스라는 계단 아닙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어디로 향한 것입니다? to the tower, 탑쪽으로 향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He mounted the stage, and addressed the audience,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서, 그리고 addressed the audience, audience가 뭡니까? 청중들을 향해서 연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address, 누구를 향하여 연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He mounted his horse, and rode away. 여러분, He mounted his horse,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말을 타고, 그리고 rode away, 달려 저 멀리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Ride라는 단어에, ride, R-I-D, R-O-D입니다. Ride away, 말을 타고 사라지다, 뭐 자동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도, ride away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타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말은 내버려 두고요, 반대말을 보시면, 자, 클라임 오프 하면 내리다는 뜻입니다. 클라임 다운 프랑, 어디로부터 내리다, 디스마운트, 마운트가 뭡니까? 타다니까, 디스마운트 하면 내리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Get off, 차에서 내리다, 당나귀 등에서 내리다, Get down from, 내리다, 점프 오프, 벌떡 뛰어 내리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He mounted his horse, and rode away, 이 표현은, 말을 홀렁 올라타고, 그리고, rode away, 사라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운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운틴이라는 것은, 산입니다. 앞에 표현, 마운틴 할 때, M-O-U-N-T라는 것이, 올라타다, 거기에 모여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장착하다, 그것에 대한, 마운트에 대한 여러가지 표현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He mounted the work on paper, and makes the frame,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문맥을 보니까, 그는 그 작업을, Mount the gun paper, 할 일을 종이 위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makes the frame, 그리고 나서, 어떤 윤곽을 그렸다, 어떤 frame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The fuel tank is mounted, on the side of truck, 외우지 마시고, 그 연료 탱크가, 트럭의 옆에다가, 장착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운트하니까, 어디다 붙이다, 높은 곳에 넣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Mounting an exhibition of historical Tiffany's jewelry, 외우지 마시고, 이것은, 역사적인, Tiffany's 보석류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우리가, 보석류 같은 거, 어디 놓고 그럴 때는, 밑에, 밑바닥에 숨겨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높여 놓죠. 그래서, Mount는 이때, 전시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약간 공부를 해보시면, 자, 산은, Mountain입니다. 산은 높은 곳이고, 산은 크고, 산은 많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등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야구장에, Mount가 있는데, M-O-U-N-D입니다. M-O-U-N-D나, M-O-U-N-T나, M-O-U-N-T-A-I-N이란, 다 높다, 산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ntain Climbing을, 등산, Mountain Rich를, 산맥, Mountain Earth를, 산이 울창하게 우거진, 엄청난, 대단한, 굉장히 높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의, 평형사입니다. Mounting Earth, 등산갑니다. Mounting Earring, Mountain Climbing처럼, 등산이란 뜻입니다. Mount, Mount, 하면, 산을 이룬다, 쓰레기가 모여있다, 이런 뜻이고요. 어디에 장착하다, 이런 뜻이고요. Mount라고 하는 것은, 봉오리, 고분, 여러분들이, 무덤이 몇 개 모여있는, 작은 봉오리도 되고요. 야구선수, 투수 앞에 놓여있는, 흙덩어리, 이런 것을 Mount라고 한다. Mounting은, 금액이 어디에 대해 도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Paramount하게 되면, 산처럼 높은 해에서, 굉장한, 우수한, 서마운트 하면, 서라고 하는 것은,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타다, 무엇을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P는, 우리가 Mounted Police 할 때는, 이것이, 수도경찰, 기마경찰이요, Mounted Police 하니까. 여기, Military Police 하면, 헌병이고, Metropolitan Police 하면, 수도경찰이며, Member of Parliament 하면, 국회의원, 특별히 영국의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Melting Point 하면, 끓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Tentamount to 하면, 특별히 두 개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TT입니다. 여러분, T2, 두 가지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Pramontary라고 하는 것은, Mont, 산이라는 뜻입니다. Pramontary, 바다를, 육지의 땅이, 바다를 향해서, 톡 삐져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산꽃, 뭐, 매할 때 곧, 또는 갑, 이런, 단어와 같은, 뜻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대륙에, 아프리카 대륙의, 맨 끝에 보면, 톡 뛰어져 나온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케이비입니다. 이걸, Forland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 곧, 자, Headland, Ness, Spur, 이런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Mount, 이런 것이 다 산입니다. 그래서, Montane, 이렇게 하면 산의, 산과 관련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Mount라고 하는 것은, 산처럼 높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산처럼 높이를 이룬다, 이런 뜻도 되고, 장착하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운틴 산입니다. Amount하면, 금액이 어디에 대해 도달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양도 되고요. Mountbank, 시장에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약이,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고, 말하는 사기꾼이다. Mountbank,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